난 이거 세우지도 않은데 딱 세워놨네 벌써 내꺼하고 틀려요 응길꺼 이거 틀리더라구 이거 하나지 하나로 하나로? 응 그래 성식이도 저쪽으로 가야겠다 문경은 저기가 이게 좋아 바람이 아무 방향에 불어도 비행이 다 된다는게 너무 좋네 응길길이 하셨습니다 배티를 끈다 배워서 계약이 기다릴꺼야 엄청 잘하시던데 열심히 하시던데 성원님이 언제 하시던나? 아까 저쪽에서 Materia 그런 일이 곁은 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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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뛰어야지 좀 늦을 뻔해서 큰일 날뻔했다 야 난 이거 세우지도 않은데 딱 세워놨네 벌써 오우 야 내꺼하고 틀려요 이거 틀리더라고 이거 하나지 하나로 상식이도 저쪽으로 가야겠다 야 이거 이륙 하겠어 어디? 가방을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날개 저기 하네스 가방하고 그것만 뒤에다 집어넣어 야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잖아 이게 이 위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그냥 됐고 됐네 뭐를 거기다 놓으면 되겠다 어우 우르바 아우 그럼 점점 많이 끼네 이거 뭐 이렇게 ena Entonc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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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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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